어... 여깄다 여기 사람 있다 사람 사람 이거 너야? 누구? 어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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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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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한시 방향으로 꽤 많이 가야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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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쪽에서 지금 살인자 소리가 난거 같애 지금 내가 어그로 끌테니까 니가 돌려 알았어 여깄네 여깄네 이거네 그러네 그러네 차라리 그냥 부탁해버리자 어 진짜 괜찮다 야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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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앞쪽에 탈출구 있을거 같은데 저쪽 저쪽 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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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심장박동 일로와 일로 마모라 어 어 어 어 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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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가 맞았다 나 이쪽 문 열게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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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멀리갔어? 어 여기 문 열고 있어 외국인 친구가 너 어딨어? 난 근처에 있는 문 열려고 왔는데 지금 어 여기 여기 열었다 열었다고? 형 그쪽으로 좀 넘어갔나보다 형이 그런가보다 아 젠장 어 젠장 어 젠장 어 젠장 젠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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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한명 쏠렸어 한명 쏠렸어 한명 쏠렸어 어 들렸다 그니까요 들리는거 봤어 어 어 잠깐만 어 어 가자 너 이거 너지 앞에 있는거 어 나 수그리고 있어 나 지금 어 가자 저 지금 덫까지 만든다 덫까지 그 밑에 더 만들었어 그 다음에 지켜보네 계속 할 일하면서 오는거 기다리네 나한테 좋은 생각났어 형 버리는거야 외국인 친구 안살려? 한번 살릴까? 니가 가서 어그로 끌어봐 내가 살릴게 알았어 지금 어디야? 바로 뒤에 있어 바로 뒤에 보고 있어 그럼 내가 내가 amazon 가자 어그로 끌게 살릴 수 있어 살렸어 나 살려준다베 헤엣 som 으 으으으옿 와 저자식은 저자식은 내가 살려 줬는데 지금 상황만 바뀌었어 지금 상황 상황만 체인지 됐어 둘이살ingly 지금 왼쪽에 있어 왼쪽에 한명 들켰어 한명 들켰어 한명 들켰어 근데 이걸 풀면 덫이 걸리더라고 아이 미친 여기 완전 당했어 여기 완전 얘는 덫에 걸리고 나는 누웠어 얘는 덫 풀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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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나 이제 기다릴 수 있는 여유 많이 없어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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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공격을 막아야 되는데 이제는 얼마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라도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 건데 형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살려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더이상 못 버틸 것 같아 형 아 나 여기까지인 것 같아 제발 못해 겠지지 마지 못할게 한번만 살려줘 못할게 제발 못할게 한번만 잘못했어 안돼 안 돼 버렸어야 됐어 아 버렸어야 됐어 아니 밑에다 덫을 만들어 두니까 이게 아 버렸어야 됐어 진짜 아 버렸어야 됐어 뭐야 형형 왜그래 살아갈 수 있겠다 아니야 아니야 제발 아 개같아 개이 꺄야아아아아아 으하하 좀 막아 막아 버텨 버텨 제발 살려줘 친구 형 제가 두 명 형이랑 쟤중에 형을 버리고 한 명 구하러가 지금 아 쟤 왜 안부와 쟤 뭐하는거야 노랑이 뭐하는거야 삥삥 돌아 쟤 뭐하는거야 쟤 쟤 장난친다 개같은 거 아아 지금 둘다 버리고 그냥 살인자랑 그냥 데이트하고 있어 예 우리 팀 다 버리고 지금 살인자랑 데이트 중이야 얘 형 쪽으로 간다 형 쪽으로 간다 아니야 아니야 다시 다시 형 쪽으로 안가 형 쪽으로 간다 형 쪽으로 간다 아 다 왔는데 야 우리 전원 사망하겠는데 하나를 구하려다가 다 죽었다 하나를 구하려다 와 미친 이게 이렇게 되네 하나를 구하려다가 한 명을 구하려다가 나머지 세 명이 지금 아 잠깐만 얘는 또 탈출 안해 또 얘는 또 나머지 한 명 구하러 가네 전무 아니면 전무야 잠깐만 어 고민한다 고민한다 양키 고민한다 지금 살려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한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에익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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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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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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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가네 그냥 가네 아 뭐야 Hox2 실수했나에 모르네 소리 못들었나? 야 멍청한 놈 멍청한 놈아 멍청한 자식아 야 이 멍청이들아 아 근데 쟤 너무 멀리 가가지고 저기 소리를 못들었네 어 탈출 가능하다 탈출 가능 바로 앞에 있잖아 나가 그냥 저 문 앞에 지키고 있는 것 같다 아니다 아니다 갔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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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하네 결국 외국을 살리고 우리 둘이가 죽었어 그러게 아 얘네 두명 살리고 우린 죽었네 아 아 개같은 게임 여기 아 우리나라 홍보라도 할 것 안되네 최찌기 그래서 한국인의 정의란 그니까 한국인의 정의란 어 한국인의 정의란 어쩔 수 없어 음 어쩔 수 없었어